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꼽아입니다. 오늘은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요.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배꼽씨 그리고 저희 둘꼽씨입니다. 게스트분들이 참 잘생기셨네요. 혼자 인형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제가 게스트 두 분까지 모셔놓고 왜 귀요미들이 아닌 견주가 나왔느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감사 인사 드리려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2개월 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배꼽아 채널에 업로드 된 영상 개수는 현재까지 20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달 동안 저는 뭘 한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배꼽이와 둘꼽이를 예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 모은 거 안 보이네요. 제가 손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왜 뒤로 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 말하는 것 같은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채널명이 왜 배꼽아가 되었는지 이 채널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채널명은 되게 단순합니다. 제 인생 첫 반려견이자 제 영원한 반쪽 배꼽이를 모티브로 짓게 되었어요. 배꼽아 배꼽아 이렇게 부르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명도 그래서 배꼽아예요 여러분. 그리하여 제 채널의 주인공은 이렇게 둘이에요. 배꼽이랑 둘꼽이. 이 둘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배꼽아 채널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무쪼록 시국이 시국인지라 많이 답답하시기도 하고 많이 지치기도 하실 텐데요. 배꼽아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서 티끌만큼의 행복과 티끌만큼의 코두숨을 지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되고 영상을 더 재밌게 편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해주신 여러분은 정말 1등이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물러갑니다. 앞으로 더욱더 즐겁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배꼽아가 되겠습니다. 이상 100만 구독자를 꿈꾸는 배꼽아의 감사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보고 더 늘었으면 좋겠네. 어? 여기 친구. 배꼽이었어요.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음. 저희 배꼽이었어요. 하. 아무튼. 저희. 아니. 지금 제가 영상 초보라서 셀프모드로 영상을 이렇게 돌려놓고 찍고 있는데 배꼽이가 너무 진짜 처럼 나와요. 진짜 처럼 나와요. 진짜 처럼 나와. 왜 이래? 이거 쿠션 제가 진짜 아끼는 거거든요. 음. 하. 되겠다. 하. 참 그래요.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영상 못 찍을까봐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배꼽이는 저랑 정말 행복하게 꼭 붙어 있다가 갔습니다. 제일 슬픈 거.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리운데 다신 볼 수 없다는 거. 그게 너무 슬퍼요. 그리고 사후세계가 정말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배꼽이 떠나고부터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언제든 이 친구를 꼭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치만 어쩔 수 없으니까 어제 배꼽이 감사합니다.